신발부터 넣으라고 해요 브라크소 안에 도착했어요 일단 침대 굉장히 넓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방마다 히노키탕이 있대요 여기는 씻는 곳 여기는 화장실 같은데 역시 화장실 손 씻는 곳 그리고 옷들이 이렇게 있어요 오 좋아 좋아 여기에도 옷이 있는데 유타카로 갈아입을 거면 로비에 가서 문의를 하면 됩니다 드립커피를 이렇게 갈아서 해먹는 거랑 커피콩이 이렇게 있어요 커피콩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드립커피 이렇게 드립커피가 내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하 1층부터 룩칸이 있어요 온천은 여기는 퍼블릭이라 남녀 탕이 같이 있고 각각 시간대가 다릅니다 레스트룸 밴딩 머신 밴딩 머신 여기가 1층은 유일하게 이렇게 알콜을 팔더라고요 원래 알콜 자판기 없는 거 아시죠 여기 이제 음료수 팔고 여기 라운지에 오면 아이스크림을 넣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포도로 꺼냈는데 4가지 맛을 다 먹어볼 거예요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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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고른 뒤에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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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렇게 커피우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